첫째 예비돌은 김준서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포지션의 비주얼 센터를 맡고 싶은 김준서입니다 준서 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외모로 굉장한 인기를 끈 친구예요 울산 박보검 오 정말요? 맞죠? 울산 박보검이에요? 우유보검? 우유보검? 죄송합니다 퍼포먼스팀 순위 결정전 김준서 군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댄스 기대된다 팀에 들어가서 하나를 맡겠다면 비주얼을 맡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믿고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째 안무 두 번째 안무 세 번째 안무 확실히 춤이 메인인 사람들이 나오니까 멋있다 1. 하이프의 주 refugees 물어볼 거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지금 신발 안에 깔창 같은 거 깨우셨어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밸런스가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나서 체력안별로 잘하면 더 좋은 편이 나올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진짜 고급평가다 언제나 아니 그 공부 날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초라해지고 우리는 뭐 잘한다 그냥 신나가지고 같이 합시다 황단자님이시네요 그냥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업다운 펑크가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조금 더 이제 표정이나 본인이 조금 더 신나게 즐기면서 했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지만 굉장히 첫 번째 무대를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